이렇게 빨래 말리고 자면 좋은게 밤에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코 안이 건조하지 않고 천연가습기 속옷이니까 잠깐 끄고 집안에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위에 꺼내놓는다. 단, 돋아보면 안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위에 자긍자긍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없이 서로 섞여있었는지 알게된다. 이게 제가 처음에 홍콩 왔을때 쓰던 수업노트인데 참 열심히 했네 이게 빨간색은 아마 제가 리뷰를 한걸거에요 파란색은 계획한거고 영어도 써가면서 했던거 같은데 이때는 6개월 계약이었기 때문에 제가 홍콩에 얼마나 있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던거 같은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디서 막 와달라고 하는데가 많아서 제가 고를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자만하면 안되겠죠 이것도 점점 뒤로가면 뒤로 갈수록 좀 허접해지는데 이것도 원래는 그냥 추억처럼 다지고 있으려고 제가 갖고 있던거 같은데 그냥 버릴게요 뭔 추억이야 생각보다 뭐 많지는 않네요 이정도의 양의 쓰레기입니다 지금 몸에서 땀냄새가 좀 심해요 일 끝나고 오자마자 정리했더니 냄새가 심해서 외식은 못할거 같고 간편하게 테이크핫해서 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어라 오케이 열렸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프 텀블링밖에 안된다고 해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했고 테이크아웃할때는 1달러를 추가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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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산것도 있어요 튀김 만두가 먹고싶었는데 군만두죠 군만두가 먹고싶었는데 안판다고 하시니까 근데 뭐 군만두보다 몸에 좋잖아요 으야 네 만두 먹음직스럽죠 이게 아마 부추 랑 돼지고기인것 같고 뭐 자맥품 짠마늘 아니다 짠무 짠무 아 흘렸다 어차피 한번 흘리면 책상 한번 더 닦으니까 죽은거죠 거품 살짝 거품 만들어서 소금 자 만두 고추 만두 고추 만두 고추에다가 고추 이거 살짝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만두가 10개라고 생각해 가지고 적을 줄 알았는데 양이 상당히 많네요 남자 성인분도 어느정도 배가 찰정도의 양이고 그냥 맛있어요 가격이 55달러니까 5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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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원 비싸다면 비싼 가격인가 한국에서 8천원 정도 하잖아요 점심 먹을 때 일단은 8천원을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100kg이 없는데 늘 존경합니다 보통 인데아나 아니면 파키스탄아나는 다른 사람들? 네, 파키스탄아나는 이쁘죠? 네, 파키스탄아나는 바키스탄아나는 같이 외국은 aş글자 Mrs. mustard 다이야돼? 아아아아 이리오 sank호 워і 으오 타이밍 이렇게 그리고 또한 옷을 입는 거에요. 그리고 오랫동안에 sentir 것 같아요. 옷을 입고, 물은 물을 입고, 드디어 đại 그리고 이 사진대 당신은 더 잘 안하고 거 비슷한 거? 예 좀code 1석 완전히 야야야야 Besides both indian 그냥 딱 그냥 여기 근데 очень 너무 이제 너무 오블락룩 오블락룩 비비칸낸다, 저는 항상 손을 사용해요 네, 항상 손을 사용해요 네, 항상 손을 사용해요 사실, 아주 편해요 그냥 한 번 씻어먹고 아까 먹었던 가게 여기가 지금 먹고 있는 가게 인디언스윗 인디언스윗 저녁 되니까 누가 가져갔네요, 다행히 은은 종이로 버려야지 인디언스윗 이리와 펜! 선물 받았어요 옥상 리퍼블릭 리퍼블릭을 뭐라고 해야하지 어쨌든 씨앗 흙 그렇다 하죠 뭐 어느정도 된거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의 힘은 위대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거 같지 않아요 제가 뭐 좀 잘못해도 얘네들이 알아서 잘 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맛있어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